비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코어를 잡아주는 복대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. 제가 어드레스를 딱 하는 순간 힘을 조금 더 쏟아낼 수 있겠다라는... 안녕하세요. 유준상 프로입니다. 골프 부력은 16년 정도였습니다. 이게 진짜로 이거 복대를 찬다고 해서 비거리가 늘어날지 의문이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그 마법의 그땡 맞습니다. 안 불편한데요? 네, 괜찮아요. 느낌이 다르네요. 훨씬 더 고정된 것 같아요. 진짜 신기하다. 플렉스 기어를 차고 공을 몇 개를 쳐봤는데 비거리가 한 15m 정도는 확실히 증가한 것 같아요. 공을 좀 세게 칠 때는 오히려 회전하는 힘 보다는 저항하는 힘이 더 필요한데 복대 자체가 저항하는 힘을 조금 더 도와줘서 공을 때리는데 훨씬 더 수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위에서 아래로 쏟아넣는 저항하는 힘이 그게 바로 코어 힘인데 그 힘을 이 복대가 더 잘 잡아줘서 증가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걸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. 파워에 있어서는 거의 생명이죠. 비거리의 힘입니다. 공을 때려내는데 저항하는 힘을 많이 못 쓰시는 분들 아니면 스윙하는 중에 좌우로 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많이 좋을 것 같아요. 바지 입듯이 입으면 돼가지고 수월하도록 할게요. 확실한 비거리 증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어드레스 한 순간부터 저는 공이 무조건 세게 맞겠다. 멀리 가겠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추천을 드립니다. 플렉스 기업. 진짜 신기하다. 우리 거리는 물어요. 근데 진짜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다.